현대무용의 불교의 선사상을 접목한 선모의 창시자인 이선옥 현대무용가가 한국불교 대표 선사인 송담스님의 법문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편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 이른바 K불교의 확산에 발벗고 나선 원로 불자 무용가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선옥 명예교수를 전경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불교의 정통 선맥을 이은 대선사 송담스님의 감노수 같은 법문이 영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 이선옥 뉴욕대 명예교수가 1978년부터 86년까지 송담스님이 인천 용화선언에서 설한 대중 법문들을 묶어 영어 법문집을 편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1978년 미국 뉴욕에서 송담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까지 생각하는 등 큰 감명을 받았고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영어로 법문을 번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교수는 영문 법문집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스님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대답을 못한다는 건 네가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안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모르는 네가 주인공이다 이거죠 그 자리를 네가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부처다 그랬다 그러면 다 쉽잖아 알아듣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송담스님 법문을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도 읽게 해줘야지 내가 얘기만 해서 이선옥 무용가는 20대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무용을 알렸고 1972년 불교의 전통 선사상을 춤으로 표현한 선무를 창시해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씨는 선과 무용이 어우러진 선물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참나의 의미를 설한 송담스님의 법문을 우선 영어로 번역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춤추고 있고 내 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인공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목구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송담스님의 법문을 내가 꼭 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명예 교수는 한국 불교 세계화 이른바 K불교 확산을 위해서는 입으로만 글로벌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글로벌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말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글로벌라이저 암만 되면 뭐해요 한국엔 다 똑같이 옛날 하던 대로 하고 그대로만 하면 거기서 어떻게 발전이 돼요 이명예 교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오직 모른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고정관념과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참선과 예술이 결합된 선무의 창시자 이선옥 현대무용가가 한국 불교와 문화예술 세계화를 위해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